예 안녕하시죠 날짜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4월에 접어들었구요 이번엔 눈매도 참 따뜻하고 특히 눈썹이 대단히 멋있습니다 눈썹이 아주 진하십니다 속눈썹도 길어요 멋진 분이십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다가 음악을 좀 깔아넣는 것 같습니다 못생긴 제 얼굴은 뺄게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이 좀 문외 아닙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그냥 그림 나무나 그릴 줄 알죠 그 나머지는 할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조금 더 옛날에 옛날 분들이시면 알죠 옛날에 피카드리 당성사 극장가에서 옛날에 극장에 커다란 간판을 전부 그렸어요 손수 그때 간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죠 가방끈도 짧은 데다가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별로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완전 싸나이 같은 신사죠 멋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또 안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 그 양복은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굵은 회색이죠 홈스팜이라고 하나요? 무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그릴 수는 없었겠네요 일일이 무늬 그리려고 하면 힘들겠죠? 적당히 이 정도라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진한 색깔 들어가면 되겠고요 제가 순서에 따라서 어제는 다른 분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분을 그립니다 이분의 키워드는 덕후입니다 이름이신지 별명이신지는 잘 몰라요 유튜브에서 본명은 잘 안 밝히죠 어쨌든 덕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진해야되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이쪽에 조금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옷은 검은색입니다 감기가 참 오래 걸리네요 요즘은 감기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 저쪽 머리가 조금 이렇게 치져나오는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비쳐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10분 정도 뒤에 쇼트 영상이 올라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 쇼트 영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음악을 넣어드릴지 차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... ... ... ... ...